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님 15분의 팬카페 오늘자 1월 31일자 23년 회원수 순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혜석님이 9903명 15위 이구요 전유진님이 1029명 14위입니다. 홍자님이 13위로 1643명 조명섬님이 11909명 12위 양지은님이 17,032명 김희재님이 21,827명 장민호님이 25,115명 정동원님이 우주총동원 35,776명 그 다음에 강혜연님이 왔다야 왔다야 32,667명 그리고 박서진님이 33,386명 그 다음에 이찬원님이 52,025명 4위로 영탁님이 59,190명 막걸리 한잔 송가인님이 61444명 2위로는 김우중님이 137,056명 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임영웅님이 18만 7,155명 이렇게 임영웅님이 멤버수 회원수가 제일 많으시네요 이거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탑 15위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아는 지식내에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팬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굉장히 멋있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참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